좋아. 안 깨어도 되는데? 여기 아파트가 왜 이렇게 커? 왜 이렇게 많아? 많잖아. 사람들이 다 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사람들이 다 있잖아. 사람들이 다 있잖아. 사람들이 다 있잖아. 한국에서 또 사는 거 이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. 그냥 이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사는 안 가고 그냥 2명에서 1, 2명에서 1, 2명, 2명 사는 또 1, 2명. 한 사람만 이사 가는 거야? 집으로 막 이사한테 사는 거야. 안 했는데. 안 했는데 이사한테 말이면 왜 집집하고 나까지 이사하는 거야? 다 수급해가 있잖아. 그럴 때도 있지. 아, 없어. 그래, 이제 너꺼 봐. 그럼 아프게 보다가. 아니. 그래, 이쪽으로 내려갈래? 아, 그쪽으로 안 주지 마, 발렌지.